마주신 관객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이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분과 더 많이 기다리셨던 감독님과 주연별 분들을 보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 정재현입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전공이 형! 반갑습니다. 전혁입니다. 첫날 첫 시간인데, 이런 시간일텐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저희 영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알리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주인분들한테 많이 알려줘서 저희 영화 이야기, 또 이런 류의 재심 사건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 첫 무대 인사인데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년별에서 미친 개 잘생긴 홍반장의 철을 맡았습니다. 여배란이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의 백마대 말보다 여러분들의 좋다는 말씀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잘 보셨으면 참 좋다 남겨주시고 좀 아쉬웠으면 그냥 좋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번의 사슴은 영양한 사슴재? 안녕하세요. 정규 역할의 허성태입니다. 소중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옛날 일을 모티브한 영화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현재도 진행형이고 오히려 더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인생 간에 저희 영화가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로서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발걸음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들에서 소병원 역할 맡은 김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끝까지의 관심과 사랑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승우 역할 맡은 요소빈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엄청 엄청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평점 높은 점수로 이렇게 많이 많이 입력해주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소년들에서 권창호 역을 맡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소중한 시간에 저희 영화 관람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관람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가기 전에 조그만 선물 직접 배우분들과 감독님들이 전달해주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수비구 새해 미축하여 12월 6일. 수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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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요 내일 비운대요 파이팅 파이팅 다음 문제에서 가야 돼